아, 시간도 없는데 어떡하지? 아, 시간도 없는데 어떡하지? 아, 시간도 없는데 어떡하지? 이렇게 갈 수도 없고. 아니, 왜 하필 이 시간에 맞춰서 그런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니? 여기는 골목길이 많아서 단속도 많이 하던데. 그러게요. 자전거는 몰라도 오토바이는 거의 안 다니는데. 선아, 많이 다쳤어? 선아 괜찮으니까 얼른 가서 매장이나 지켜. 네, 네. 왜 전화하셨어요? 아이고, 선아야. 큰일 났다. 태양이가, 태양이가. 네? 태양이가 왜요? 아이고, 우리 집으로 빨리 와봐. 태양이가 많이 다쳤어. 119 부르세요, 119. 왜 그러니? 태양이가 어땠다는 거야? 태양이가 많이 다쳤나 봐요. 저 빨리 가봐야겠어. 아이고, 그럼. 시간 다 됐는데 선아 씨 어떻게 된 거지? 왜 안 오지? 태양이요. 태양이요. 선아 어떻게 된 거야?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. 뭐?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? 뭐 byRL靴. 그gress 비엌 사이드 매장이다. 다행이다. 나 가져오면 슬 yarını pansober고